광주지역 마을공동체 비전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민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4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마을공동체 관련 단체와 마을활동가, 시민 등이 참가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민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우리 마을 자랑대회를 통해 5개 마을공동체의 우수사례 발표가 진행됐으며, 광주시가 작성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종합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반영해 내년 1월 최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